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KB님이 추석 후유증으로 온몸이 젖은 솜같이 무겁습니다. 자리에서 못 일어나겠어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가사노동을 많이 하셨나 보다. 전 많이 붙이셨습니까? 전 붙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많이 붙여보신 경험담인가요? 저 많이 붙여봤죠. 신문제 깔고 바닥에서 휴대용 가스번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후라이팬 올려서 많이 전 붙이는데 앉아서 계속 하다 보면 다리가 젖어오고 허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거기다 배도 불러오고. 하도 주워 먹어서? 그럼요. 바로 붙인 게 진짜 맛있거든요. 역시 또 먹는 얘기하니까 목소리가 살아나고 계십니다. 두 아이 아빠님이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왜 처음으로 남겨주셨냐면 합격 맛집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제 큰아들이 고3입니다. 이제 수능이 50일 정도 남았는데요. 힘내서 꼭 합격하라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에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면 복받아야 되나 우리? 네? 뭘 받아요? 복비. 들어주시는 게 복비죠. 그런가요? 제이비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아무튼. 자, 화이팅 하시고 마음 쭉 푸시고 저는 청심원 먹고 들어갔었는데. 진짜요? 너무 떨려가지고? 저는 학력고사 3대인데 그때 청심원 먹고 들어갔었거든요. 제이비 그런 거 긴장 안 할 것 같은데 의외의 모습이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여리디여린 사람인데. 새가슴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 실력들이 너무 뻔한 얘기긴 하다. 그러니까요. 네. 긴장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신우 님이 좋아요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속도가 증가되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오랜만에 이벤트 해야겠네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10명에게 전파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천번님. 이거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읽을까 말까 살짝 고민되지만 그래도 또 이런 게 눈에 띄기 때문에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오천번님. J.B. 더마까랑 유승민 작가를 대하는 목소리가 너무 달라요. 더마까한테도 좀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런가요?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그러게요. 정말. 하기 실례요?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좀 슬로우 스타트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와 발동이 걸리고 난 다음에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명이 긴 걸로. 변명이 긴 걸로. 다반향초님이 J.B. 복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걸로 안 되고 10명까지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052님이 야구 팬이신가 봐요. 오늘 잠실 야구장에서 두산베어스 응원하러 가는데 왠지 우천 취소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두산 응원하시는구나. 두산은 5강 안에 거의 든다고 봐야 되겠죠? J.B.가 어디 팬인지는 저희 촌철님들이 다 알고 있죠.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아쉬움을 남기며 J.B.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뉴스토마토는 지난 대선의 계기로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어 취임식에도 초청됐던 명 모 씨가 재작년 5월 9일 지인 A 씨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자 6월 1일 국회의원 재보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당시 명 씨는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공천을 약속한다는 뜻으로 말했다고 지인 A 씨는 전했습니다. 사모하고 전화해갖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랬더니 윤상현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명 씨는 당시 윤핵관으로 불렸던 의원 두 명이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닌 다른 후보를 공천하도록 공관위를 압박했지만 자신이 뒤집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습니다. 통화 다음 날인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고 같은 날 당 공관위는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보도 후에 여러 갈래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딱 두 사람의 반응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반박인데요. 명태균 씨의 주장은 한마디로 허장성세고 뉴스토마토의 보도는 한마디로 소설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당시 김영선 의원이 공천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경남지사에 나간다고 2, 3년 전부터 거기서 뛰고 있었고 야당 후보도 이겼다. 여성 후보라는 점도 있었다. 후보가 여러 명 있었고 원칙에 따라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박이 원칙에 따른 것이다라는 어떤 설명이 곧 명태균 씨가 했다라는 주장에 대한 팩트에 입각한 반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반증이 될 수 있는가. 물음표를 찍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준석 의원의 주장인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시에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제시했다라는 어떤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건 김영선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지만 이 역시 7불사 모임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따르면 여기서 비례공천 이야기가 오갔다라는 건데 이 모임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은 아니고요. 특히나 이 모임에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제시됐다라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이 점도 함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초점을 여기에 맞춰봅시다. 애당초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던 문제의식 의혹의 핵심은 공천 개입입니다. 여기에만 포커싱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공천에 실제로 개입했느냐 여부인데 그것을 입증할 근거가 있느냐. 이게 지금 뉴스토마토 보도를 평가하는 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관건은 텔레그램 캡쳐본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리고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 파일의 확보 여부. 간단히 물증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굳이 사적으로 한마디 붙이자면 명태균 씨가 뉴스토마토의 1차 보도, 즉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보도에 대해서 소송을 냈어요. 소송을 내면서 주장한 게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의 텔레그램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자신 간의 텔레그램 대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명태균 씨는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담긴 기초 정황마저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증으로서의 텔레그램 대화 캡쳐본은 더더욱 중요한다. 그런데 아직 뉴스토마토는 제시를 안 하고 있다. 그럼 확보를 못한 것이냐. 이게 지금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1, 2차 보도를 종합하면 제가 볼 때 키맨은 누구냐면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DC로 표기되어 있는 바로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이냐. 1차 보도에 보면 DC가 텔레그램 캡쳐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이 대목이 있어요. 명 씨가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내게 들려줬다고 DC가 말했다. 이런 지금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DC가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따르면 캡쳐본은 갖고 있고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통화한 음성 파일을 직접 들었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키맨이 되는 거죠. 따라서 DC가 캡쳐본을 내놓느냐 아니면 최소한 보도 내용을 확인해 주느냐. 이게 하나의 관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자세한 내막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는 잠시 후 2부에서 뉴스토마토 기자와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때 좀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실은 왜 입장을 안 내냐. 이렇게 궁금하다는 분들 계신데 대통령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게 어제 입장이었어요. 별다른 입장문을 내지는 않았고요. 첫 보도 때는 입장을 냈었죠.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좀 말을 아꼈다. 이 점 좀 짚어드리고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2022년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공천이 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가 따라붙는 거잖아요. 제주리아 님이 처음 공천 개입 문제 나왔을 때 김영선 의원 컷오프 됐다고 개입 자체를 가짜뉴스로 치부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그 전에도 개입한 게 드러난 보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호랑이 님은 진실은 칠불사의 종소리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 보내주셨고 이거는 아직 확인은 되지는 않았는데 이신우 님이 어디서 들으셨는 모양이에요. 오늘 김영선 전 의원이 기자회견 한다고 하던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좀 급하게 찾아본 바로는 아직 공식 보도는 없는 것 같아요. 김영선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어쨌든 추가 반응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이 문제를 취재하고 보도한 박형광 뉴스토마토 기자와 또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대화를 봤다라는 건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완결성도 떨어지고 내용이 공천 개입으로 보기엔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봤다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 그래서 텔레그램 캡쳐본이 공개가 되느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설령 텔레그램 대화를 나눴다더라도 이준석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상태가 된다면 이것을 공천 개입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바로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쳐본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것인 것이죠. 네. 그리고 어제 박형광 기자가 다른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추가 음성 파일 등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고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장기전이 될 거다. 하나하나 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좀 이따 인터뷰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기사 하나를 링크를 걸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CBS와 인터뷰한 내용의 기사에 링크를 걸었는데요. 그러면서 밝히기를 한동훈 대표가 거의 읍소 수준으로 전공의들에게 협상장에 들어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라는 그 내용의 기사. 이 얘기는 정광재 대변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단 위원장은 이 기사에 링크를 걸면서 읍소는커녕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동훈 대표와 소통한 적이 없다.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한동훈 당대표와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유감이라 이렇게 밝히면서 당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어제 또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박단 위원장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은 거다. 의료계 여러 인사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다라고 또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정광재 대변인의 발언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박단 비대위원장과 줄곧 소통해 오고 있고 정말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줄곧 소통해 오고 있다라는 주장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박단 위원장은 딱 한 번 받는 게 전부다. 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줄곧 소통이 되는 것이냐. 아마 이렇게 반박을 한 것 같아요. 진실 여부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 중요한 건 그 여파인데요. 박단 위원장의 주장에 깔려 있는 정서가 뭡니까? 불신입니다. 이런 불신이 깔린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된 소통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핵심 단체인 전공의 비대위와 여야의정협의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전공의 비대위가 이런 상태에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게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여파에서. 한동훈 대표는 박단 위원장보다 먼저 SNS에 글을 올렸어요. 거기서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러 의료계 인사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상은 전공의 비대위 아닙니까? 여야의정협의체가 정말 구성이 된다면 다른 데는 다 빠지더라도 여기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용산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공의 비대위 위원장이 이렇게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대위가 들어가겠느냐라는 문제가 여기서 제기가 되는 거고요. 안 들어간다면 여야의정협의체가 과연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또 문제제기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담쟁인 언클님이 이 설전을 두고 때리니와 맞으니의 입장 차이일까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네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업무차 국회를 방문한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을 해서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어제 브리핑을 열어서 의료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여야의정협의체 가능성이 있긴 있는 겁니까, 제이비? 그러니까요. 제가 추석 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석 전 출범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추석 후가 어떻게 될지가 참 관심사다. 추석 전에 출범을 못하면 추석 후에게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뭔가 맞춤표는 찍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주목해서 보시죠. 어떻게 될지.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여야의정협의체 무산된 거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될 때까지 설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어제 제이비가 잡힐까요? 라고 했는데 잡혔습니다. 24일로. 여기서 이런 숙제도 풀고 당정이 뭔가 돌파구를 마련을 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끌면 최소한 어떤 문제는 완전히 끝나버리느냐. 내년도 입학 정원 문제는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논의가 될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계속 끌어지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의료계 단체가 참여하겠느냐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대학의 계약학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2003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산업계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학생 등록금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채용도 보장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학과 가운데 반도체 계약학과가 있습니다. 전국 10개 대학에 있는데 종로학원의 최근 5년,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3년간의 대기업 계약학과 중도 탈락 현황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 전국 10개 반도체 계약학과에서 자퇴, 미등록 등으로 중도 탈락한 인원이 2022년에는 9명이었는데 그다음에 2023년에는 36명으로 4배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자료를 만든 종로학원은 의대 증원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공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대 증원이.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에 반도체가 우리의 먹거리라면서 인력 양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뉴스 크게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런 역점 정책이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역점 정책인 의대 증원 정책과 출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리해서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문제인데 이 아이러니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구성의 모순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개별 정책 하나씩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럴싸한데 이걸 종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호 모순, 상호 충돌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구성의 모순에 빠졌느냐 이걸 다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은 과학기술 정책의 큰 방향 청사진을 밑바탕에 깔고 각 분야의 정밀 조합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정책을 펴고 정책을 발표하려면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단발성 대처에 그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자초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떠돌이 헌터님이 이것도 의대 증언과 연결되네요 라고 해주셨고 CM 리인님은 의대생 빠지고 공대생 빠지고 우리 미래 어쩌나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서울시의회가 지난주에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전체 11명 가운데 10명의 교육장, 이 교육장들의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상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달 말에 발표된 성명서 때문이었는데요. 이 성명서 내용은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 판결을 탄원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성명서에 서명한 현직 교육장 10명을 문제 삼은 겁니다. 문제가 되나요 이게?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의 주장은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게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성명서의 내용은 탄원 성격입니다. 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굳이 길게 설명 안 드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밝혔던 입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성명서의 내용이 일반적인 탄원서의 내용을 담고 있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서 징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로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데 제가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면 왜 이 타이밍에 이런 결의안이 추인이 됐을까. 이게 교육감 보궐선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있는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 점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까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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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